저번 시간에는 콘솔 환경에서 작업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모트 저장소에 푸쉬한다고 하는 게 마지막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혼자서 작업한 내용들을 잘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혼자서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그것을 리모트 저장소로 전송하고 또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것을 전송받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모트 저장소를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법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 흐름을 설명하는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트 저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또 리모트 저장소를 실제 만약에 리모트 저장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번 수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요. 리모트 저장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수업 중에 협업의 참여 또는 협업 환경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데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하면 협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리모트 저장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gith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고 gith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github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서비스고 아주 주목받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리모트 저장소로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리모트 저장소를 제가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에 자신의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인증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인증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내에서 협업 프로젝트에 진행을 한다면 누군가가 인증을 도와줬을 거라고 일단 간주하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조인해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또 반영하고 이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gith하고 리모트라고 하는 명령을 때려보면 현재 이 github라고 하는 저장소 있죠? 이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리모트 저장소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리모트 저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gith remote add 한 다음에 이 gith의 홈페이지로 가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ssh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URL을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add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여러분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붙이기처럼 긴 데이터를 붙여넣는 게 잘 안될 거예요. 그럼 속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옵션에서 빠른 편집 모드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빠른 편집 모드를 체크를 하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이 콘솔 화면에 여러분이 카피한 내용이 페이스트됩니다. 그리고 git remote add 하고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이 앞에다가 origin이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성공이죠. 무응답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이 되게 무뚝뚝한 정책입니다. 자 아무튼 git remote를 하면 이번에는 origi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git remote-v라고 하면 이 origin이라고 하는 이 서버의 별명이에요. remote 저장소의 별명입니다. 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패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그 경로고 푸시는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경로인데 이 경로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별도로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origin이라고 하는 이 remote 저장소를 지금 등록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그 remote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있으면 충돌을 해결하고 또 충돌이 없으면 자동으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이 추가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으면 Git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서버에 있는 걸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git patch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ool이 있습니다. patch와 pool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명령인데요. patch 같은 경우는 remote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는 거고요. 이 pool이라고 하는 것은 remote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중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것과 내 로컬 저장소에 있는 것과 충돌이나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합쳐주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 이 충돌을 해결하라고 저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patch를 하거나 pool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patch를 하지 않고 pool을 씁니다. git pull하고 여기 help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여기 dash dash help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거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html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볼 수 있도록 예쁘게 보여주는데 리눅스 환경에서는 그냥 명령 그... 그리고 또 맨 페이지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git하고 풀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죠?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리모트 저장소를 명시해 주는데 origin origin. origin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생성했었던 이 명령 기억하시죠? 리모트 add origin 그리고 git 골뱅이 gmail github.co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origi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저장소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origin이라는 것은 origin이라는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명시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띄어쓰기 하고요. master라고 적는데요. 이 master는 branch라는 겁니다. branch가 뭔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branch가 지금 당장 이 git을 사용하셔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branch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도와주시는 분이 알려주는 대로 쓰면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업의 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branch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되게 수박 거탈기 식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 난 사이트에 보면 여기 branch하고서 옆에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리모트 저장소의 현재 이 부분은 이 master라고 하는 branch라는 뜻이고요. 이걸 클릭해보면 이 branch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list가 보이겠죠.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origin이라고 하는 리모트 저장소의 master branch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로컬 저장소 로컬 저장소의 branch와 동기화를 시키겠다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git하고 제가 branch라고 하는 명령을 치고 enter를 쳐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master라고 하는 게 한 줄이 쭉 나오죠. 이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즉 c의 dev의 git dev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master branch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aster branch는 여러분이 branch라고 하는 작업과 상관없이 파일을 저장소를 만들고 파일을 추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default 값으로 master라는 branch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branch를 git branch ad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ranch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coding is good 이라고 하고 enter를 치면 아 죄송합니다. add라고 하는 옵션은 필요 없고요. coding is good이라고 하고 git branch라고 하고 enter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coding is good이라고 하는 branch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master라는 branch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branch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branch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그 작업 내용은 그 branch에만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branch는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분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렵고 복잡하죠.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제가 속해 있는 branch는 master라는 branch라는 거고 앞에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branch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하고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명령이 있죠. pull origin origin은 remote 저장소의 별명이죠. 그리고 master라고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저장소의 branch는 master잖아요. 로컬 로컬에서는 master고요. 그리고 origin 즉 remote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 즉 remote 브랜치 이름이 master인 거죠. 그 master와 내 로컬에 있는 master 브랜치를 같이 동기화시키겠다. 이 두 개가 같은 관계성을 부여하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리모트 저장소에 테스트라고 하는 브랜치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테스트라는 브랜치와 내 로컬에 있는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 있는 이런 명령을 생략해도 자동으로 origin 테스트와 내 로컬에 있는 마스터가 동기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뒤로 가서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나의 로컬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와 리모트의 오리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리모트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동기화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서버랑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잘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증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이건 뭐냐면 이 마스터 브랜치가 동기화가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인덱스.html 파일이 뒤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됐죠. 그러면 이 서버에 윗 서버에 있는 내용 즉 이거 제가 클릭하면 이 온라인상으로 인덱스.html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서버에서는 HTML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제 로컬에는 아까는 코드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빈 파일이었죠. 인덱스.html 파일이 그런데 그 인덱스.html 파일이 이렇게 세 줄이 추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git status git status nothing to commit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vi 인덱스.html 하고 엔터를 쳐보면 아까는 빈 파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내용이 인덱스.html.html 바디에 hello world coding everybody 라고 한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코딩 is good 이라고 제가 콩글리시를 하고 wq라는 명령을 내려서 인덱스.html 파일을 수정했어요. 저는 vi로 수정했는데 여러분들은 vi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기 윈도우 환경 같은 데서 뭐 에디터 플러스나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걸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수정한 내용을 커밋을 하는 거죠.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치면 인덱스.html 파일이 change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나오죠. 즉 워킹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를 커밋해서 저장소에다 반영하려면 어떻게 되죠? 워킹 디렉토리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덱스.html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git add 인덱스.html 파일입니다. 인덱스.html이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html 파일이 changes to be committed이라고 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한 상태고 여러분이 커밋하면 그게 저장소에 반영될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커밋 그리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옵션은 여러분이 명령줄에서 직접 이 작업의 이력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m을 하지 않고 그냥 git commit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으면 돼요. 뭐라고 적을까요? add coding is good 이라고 한 내용을 저장했고 esc를 누르면 elxsc 누르고 wq를 하면 저장하고 끄는 명령이 됩니다. vi에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쳐보면 nothing to commit 즉, commit이 돼서 저장소로 반영이 됐고 더 이상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그 아까 index 이 cat index.html 파일을 해보면 자 지금 리모트 저장소에 있었던 내용 중에 지금 제가 추가한 거는 이 부분이죠. 예 바로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리모트 저장소에는 현재 이런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서버 즉 리모트 저장소에 반영할 때는 git 이번에는 push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전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reject 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리모트 저장소로 가서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에 coding is good 이라고 제가 작업해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한 내용이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약간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빠르게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할게요.